오늘 이른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휴게이션을 맡은 저는 MC 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그들이 데뷔를 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성장과 또 많은 느낌을 가지고 이 무대에 섰습니다. 작년 8월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 국내 팬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그들이 10개월만에 건배했습니다. 오늘 이 음악 쇼페이스 바로 테틀보 컴플레이드를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됐으면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단체부터 도톰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준비가 됐으면 무대 위로 나오시죠. 나와서 마이크 없이 인사 좀 해주세요. 마이크 없이 일곱 명의 소년들이 일곱 명의 소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부탁드릴까? 자 잠시 후에 개별 인사는 함께 하기로 하고요. 살짝만 들어갈까요? 살짝만 뒤로? 살짝만 됐습니다. 이 상태로 모여서 단체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편하게 정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이 더 오른쪽 오른쪽 다시 한번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을 바라보면서 네 오늘 오후 네 저번의 앨범은 약간 어떤 느낌이었죠? 저번의 앨범은 약간 약간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귀여운 청량한 그런 느낌이 있는 느낌입니다. 아 목소리 거의 안 맞을 수인데요? 엄청 밑에서 쭉 나오는데 이른 아침부터 네 그쵸? 카리스마 앨범 와이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보면 저희는 이랬습니다. 자 표현해 주시죠. 저번에는 이랬어요. 하나 둘 셋 정면 네 전면에는 저희가 약간 카리스마 있고 네 그때도 제가 함께 했는데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저번에는 저희가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보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귀엽고 깜찍하게 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청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더 청량하게 아 좋아요 네 자 왼쪽을 볼까요 왼쪽 하나 둘 셋 자 청량하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면을 보면서 이번에 컴플렉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컴플렉트 포즈 네 자 완벽하게 네 자 하나 둘 셋 네 컴플렉트 포즈 네 맨홈손 좋아요 이유 좋아요 맨홈손 네 자 이번엔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컴플렉트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다시 한번 정면을 보면서 다시 컴플렉트 포즈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살짝 앞으로 손만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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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네 그리고 있어요 네 자 살짝 손가락으로 올리고 올리고 네 네 자 딩동포즈 자 오른쪽 보면서 왼쪽 아 됐어요 아 딩동포즈 똑같은데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도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네 자 자 마지막 단자 잘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네 맨 마지막 어 빙기였다 진짜 네 자 정면 이 상태로 오른쪽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잡자 너무 못 들지 말고 네 자 네 자 하나 둘 셋 네 시선이 중요하니까 네 네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자 좋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어 개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케이부터 자 엔케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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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분들은 어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케이만 남고 나머지는 네 자리 네 자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케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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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네 편하게 자 정면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알아서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이어스 좋아요 네 정면부터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자 제이어스만 포즈 혹시 있어요 네 제이어스만 포즈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네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온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라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기용미 막내 라온 정면 보면서 편하게 자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자 왼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나온 바는 포즈 한 번 네 하나 둘 셋 아 월티컵을 또 네 로봇을 하고 있군요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마지막 왼쪽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효집 네 나와주시죠 네 효집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차량이 왼쪽면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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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을 보면서 호중한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네 하나 둘 셋 자 포즈 호중한 포즈 네 광고 포즈 광고 포즈 네 그래요 아 이 포즈 아 이 포즈 아 이 포즈 형나네요 자 왼쪽 보면서 다시 하나 둘 셋 하하하 네 좋아요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편하게 자 정면 네 자 잘하겠습니다 이셔 네 자 오른쪽 보면서 자 왼쪽입니다 네 정면을 보고 이수업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유 네 자 유 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유 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정면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왼쪽 두 가치 네 네 왼쪽입니다 오네러프에 유 자 정면을 보면서 네 이후반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우 아우 가르침 마셨어요 멋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네 고맙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개인 포트타임의 주인공 와이엇! 네 일어나시죠. 네 됐습니다. 자랑이 정반부터 자랑이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리 거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정면을 보면서 와이엇!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